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권교체 열망이 60%를 넘어서는 현재 상황에서 여당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투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는 권력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3구 대선 성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사전투표 활용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2020년도 4.15 총선의 여당 압승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손에 곱자면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양영철 정민주연구원장과 또 신문을 담당했던 이건영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의 경우에는 총선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4월 16일이죠. 이른바 보전값 실제로는 조작값입니다. 이 보전값을 전국 단위에서 페이스북에 잠시 공개했다가 내렸는데 그가 제시한 보전값 그대로 전국에서 4.15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까지 5개의 재건 표장에 쏟아져 나온 위조 투표지들은 모두 두 사람이 설계했던 4.15 부정선거의 결과물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건영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현재 이재명 선대위에서 기획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측 헌대는 그가 아마 선거의 모든 부분을 진두지휘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021년도 8월 1일 날 이건영 씨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다는 사실을 국내외 신문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했습니다. 8월 1일 자 조선일보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총선 1등 공신 이건영 이재명 캠프로 양정철도 이재명 돕다라는 제목의 기사의 시작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8월 1일 날 기획단장에 이건영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건영 전 위원장은 지난해 2021년 4.15 총선 당시에 21대 총선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180석 승리를 이끈 1등 공신으로 꼽힌다. 양정철 전 원장도 물밑에서 이재명 지사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총선 이후에 약속하듯 당직에서 물러난 두 사람이 내년 3구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기사의 시작 부분이 전개가 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면 7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건영 선대위 기획단장은 3구 대선을 얼마나 많은 준비를 마무리하고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 국내 신문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여론조사 추이 등을 보면서 이건영 전 전략기획위원장이자 이재명 캠프에서 기획단장으로 있는 분이 세운 작전대로 모든 것이 착착 계획한 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그리고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아주 특별히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날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서 1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남 광주 천일빌딩 앞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자유민주원팀 행명식을 개최하고 검남로까지 행진하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의 1천 명에 가까운 전남 광주 1원에 시민들이 부정선거 규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날의 감격을 황교안 전 총리는 이렇게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우파의 혁명선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혁명선언식을 마치고 함께 구호를 외치며 금남노를 행진해 나아갔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광주의 한 교회 목사님의 용기 있는 대중설교 활기찬 청년들의 동행 부산에서 오신 87세 어르신 호남에서 열린 집회로서는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꿈을 꿉니다. 3구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막아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백신 패스 없이 자유를 누리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꿈을 꿉니다. 이렇게 그날의 감격을 황교안 전 총리가 이렇게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이틀이 지난 1월 24일 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이경 대변인이 대변인 브리핑 명목으로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촉구하는 황교안 전 총리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전투표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국민의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어제 광주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외치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전자개표를 배제하고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퇴형적인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전 총리이자 대통령 권항대행까지 했던 사람이 맞는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불과 2주 전에는 황교안 전 당대표는 여닫없이 부정선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일주일 전에는 부정선거 방지 국민연합 부방대라는 조직을 발종했습니다. 한결같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황교안 전 당대표의 발언과 행동에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그 이하의 계속 내용이 되지만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은 일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위로부터 일체 함구라는 그런 명령이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논란이 확산되어도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내린 고육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년 가까운 침묵을 드디어 깨고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에 그런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사전투표 거부운동을 반대하는 그런 사전투표 거부운동을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을 가장 빼앗고 생각하는지 어떤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그대로 노출시킨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위 그리고 부정선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을 예리하게 주시해야 됩니다. 바로 사전투표 거부운동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치명적 급소이자 치명적 아킬레스건이자 치명적 약점임을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자복한 셈입니다. 자백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치명적 약점은 바로 사전선거 거부운동이자 당일투표 동료운동입니다. 이 부분을 스스로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노출시킨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더 치열하게 당일투표 동료운동에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야당 그리고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회시민단체들이 나서야 됩니다. 윤 후보 스스로도 이렇게 귀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20일 날 황교안 전 총리와 연대해서 자유민주원팀 행명 강주 전남 선언식에서 나온 사전투표 거부운동 당일투표 동료운동과 이 운동에 발끈한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인 이 성명까지 냈으면서 3구 대선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사전투표 조작을 강행하려고 하는 자와 사전투표 조작을 막으려고 하는 자 바로 이 사전투표 조작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란 것입니다. 바로 사전투표 조작을 막아내려는 사람들과 사전투표 조작으로 권력을 훔치는 자들의 전쟁이 3구 대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야당은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들에게 선거 부정의 의혹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전투표를 하지 마시고 당일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그런 발언이 윤석열 후보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동시에 국민의힘의 선대위의 성명을 통해서 나올 때 그때 야당은 승리의 가능성을 한층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1월 24일 날 황교안 후보의 광주 전남 사전투표 동료 모임 이 모임의 발건에서 이경 대변인이 발표한 것은 바로 여당의 이재명 선대위 측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노출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기회를 야당 측이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